강서구청 메타버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도 메타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검색창에 강서구청 메타버스라고 치면 쉽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작은 공간 안에 강서구청의 주요 시설들을 모아둔 외부 광장을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 다양한 시설물을 클릭하면 그 시설물에 해당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전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1층 로비로 이동하면 강서구청의 마스코트 새롬이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또한 로비에 있는 다른 직원분과 대화를 하며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 소개에 국한되어 있지만 메타버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난다면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더 많이 접속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구청장실입니다 구청장실에서는 구청 현황을 볼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김태우 구청장님과 함께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청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구청을 메타버스로 구현해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개선할 부분이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많지만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구청 업무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시대에 발맞춰가는 강서구 메타버스 여러분도 체험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